자 여기서 찬다 달려 아빠 간다 아빠 간다 아빠 간다 공 쌤이 뒤에 있다 엄마가 뺏는다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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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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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싹 싹 싹 싹 싹 싹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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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하지말고 빵 드리블해 거기서 아빠 있는 데까지 와봐 손으로 하지 말고 발로 패스 아빠 뺏어 볼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잔디밭에서만 해야지 일어서 패스 빵 잡아 그렇지 옆으로 달려 또 패스 일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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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랬지 아빠가 잔디밭에서 자 저쪽으로 달려 더 빨리 갖고 와 드리블하고 와 더 빨리 달려야지 그렇게 달려가지고 안 펴겠어 그렇지 자 다시 달려 치고 와 더 빨리 그렇지 샘아 이제 저쪽으로 저쪽으로 달려 일어서 일어서 왜 아빠 왜 아야야 했어 축구할 땐 그렇게 되는 거야 빨리 달려 누가 먼저 가라 몰고 와 아빠한테 몰고 와 그렇지 자 이번엔 반대로 달려 몰고 와 다시 그렇지 슛 달려가면서 슛 빵 슛 해봐 아니야 빨리 달려가 야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공 나간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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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달려 패스 패스 아파트 패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자 저쪽으로 달려 반대로 달려 아빠 찾게 빵 빨리 달려 딸이 공 나간다 예약 눈이 끼 눈이 빽 피 피 피 피 피